3년 전 오늘 최근 홍콩에서는 대대적인 민주화 투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도 같이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런 위기감을 의식한 건지 시진핑 주석 최근 들어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시간으로 내일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들어 뉴욕 증시에서 마에 5달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얼핏 들어서는 휘발유 가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인기 특파원께서 재미난 표현을 하셨는데요. FMC보다 미국의 물가, CPI가 더 중요하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만큼 내일 발표되는 월급 CPI 발표를 앞두고 월가의 관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 하는 것을 단체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시장에서는 유가 얘기 많이 나왔고요. 네, 그렇죠. 우리 그 자막에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N달러 환율이 124인대의 가로 어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만 124인까지 떨어졌던 것도 굉장히 오늘 시장 움직임에서 주켜봐야 될 대목이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하락됐습니다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알리바마라든가 이런 주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것이 최근에 분위기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대로 물가가 가장 관심이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은 6월부터 빠르면 여름 장기 휴가철에 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아메라가 많이 됐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마의 5달러 돌파 이런 얘기가 상당히 이렇게 3대 지수에서 보면 그동안은 이렇게 보면 떨어지면 빅테크 관련된 나스닥 지수가 하락폭이 더 컸거든요. 오늘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다우지수의 하락폭이 나스닥 하락폭보다 더 큰 정PD께서 한번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종전과 다른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보시면 다우지수가 0.8% 떨어졌는데 나스닥 지수는 0.7% 그쳤죠. 이게 종전과 달리 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우전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카덱스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관련돼서 저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냈습니다. 지금 그 휘발유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전 미국에서 이렇게 휘발유 가격의 평균 갤런입니다. 미국에서는 갤런 우리에게는 한 3.6리터 정도 되는데요. 갤런이 4.8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8달러 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달러만 벗어나더라도 미 대통령은 당선되지 않는다. 이런 쪽에 있다. 그런데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4.8달러입니다. 그래서 5달러가 벗어나느냐 이 대목이 오늘 그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같이 이렇게 무료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5달러도 돌파했죠. 7, 8달러까지도 가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를 불렀던 10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캘리포니아는 7달러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지금 5.8달러 정도, 6달러 정도 갔을 겁니다. 10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달러를 벗어난 범위인데요. 본격적 여름보가철 다음 달 초거든요. 이때 기준에서 미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합니다. 또 증시사항도 그걸 반영합니다. 지금 한 달 남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 보면 시발유 가격에 이렇게 가장 예측을 잘하는 것이 저도 보고 오겠습니다. 리포일 오일 어세시어제이처라는 이런 시발유 가격만, 소비자 가격만 전망을 하는 기관인데요. 5월 초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이 5달러를 상해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동차 문화에서 시발유 가격이 또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여름 휴가철에 이렇게 시발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 지금 오늘 사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소득이 떨어지니까 다시 최저임금 올라가 오늘 신인계 특파원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악순환고리가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발유 가격과 집권당 대통령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벌써부터 5달러, 마의 5달러가 지나가면 올해 11월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물론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는 집권당의 민주당이 참패로울 것이다 하는 쪽의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로 하면 대통령과 시발유 가격, 얼마냐? 대체로 가장 건 것이 2달러 정도가 스위스 팟이다. 스위스 팟은 가장 선술한 관계를 유지한다 하는데 지금 4.8달러니까 그보다 2배 정도 되죠? 미 대통령이신 바이든 대통령의 국민의 지도가 연일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N달러 환율이 132엔 정도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국내 1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우려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1달러 환율이 N달러 환율과 함께 1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달러 환율이 떨어졌죠? 그런 측면에서 1달러 환율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N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당 134엔으로 올라가는 환율적인 측면에서 올라가고 통화가치 측면에서는 N화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며 가장 주범이 그로타 하류 효과의 고집스러운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출구 전략과 그레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캐리 자금 이탈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하는 측면에서 그로타의 고집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한국의 1인당 GDP도 경화에 따라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지금 국제금융 시장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오프닝에서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홍콩 민주화 투쟁이 발생한 지 딱 3년째 되는 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 미국 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로벌 시장이 균형적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아마 한국 입장에서는 3년 전에 2019년 6월 9일 오늘로 홍콩의 대대적인 시위 투쟁이 나타났던 것. 그 이후에 아시아 시장이라든가 국제 시장의 변화 같은 거 초래했던 것도 아마 그 시장을 점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2019년 6월 9일 날 대대적으로 시위됐는데요. 중국의 태도가 굉장히 강세 강압적인 자세로 나왔죠. 그래서 그 이후에 1년 후인 2020년 6월 30일에 홍콩의 보안법 실시가 됐죠. 이것이 사실 미국과의 마찰 과정, 마찰 과정이 되면서 홍콩이 갖고 있는 특징이 대부분다. 오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변화 과정에 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일국 양재 체제다 하는데요. 지금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대체로 홍콩은 중국에 병합돼 있다. 그래서 일국 일제 체제로 갔다 하는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홍콩이 중국을 예속하는 과정에서 홍콩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과 관련해서 달러 패그제를 위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러 패그제가 완전히 포기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3년 동안 전부 예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시진핑 압력 이렇게 홍콩의 보안법 압력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위안화 패그제로 완전히 자란된 건 아닙니다. 결제 통화의 비중으로 볼 때에는 달러 패그에서 보면 위안화 패그로 가는 것도 특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렇게 보면 북한의 핵실험 핵실험 이렇게 해서 관련해서 한반도 문제라든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문제에서 아주 긴장감 있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일국 일제 체제의 마지막 남은 부분이 대만이거든요. 지금 대만과 관련돼서는 연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이렇게 고조가 되고 그 연장전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여 이런 것이 한국 증시에서 이렇게 지정학적 위험이 올라가는 요인 그리고 외국 자본 이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도 바로 홍콩 시위 3년 과정에서 일국 양재가 일국 일제가 체제되고 일국 삼재의 마지막 남은 측면에서 사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중 간의 경제 패권 다툼 문제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 패권 다툼은 역사가 있는 한 지속되고 어느 정도 위상이 올라가면 패권 다툼이 있겠다는 사실 미중 간의 경제 패권 마찰이 아주 첩의화된 게 결국은 어떤 특정 요소 관련해서 홍콩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부터 홍콩을 두고 사실 미중 간 마찰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트럼프 정부에 대비해서 바이든 정보만 놓고 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작년 1월 20일에 출범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1년 4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요. 대내적으로는 백이라는 용어 미국이 다시 보관됐다. 트럼프에서 저 멀리 미국을 밖으로 갔던 것이 다시 돌아왔다. 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차이나로 역할할 수 있다. 이게 대내와 대위다. 그러면 오늘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어제도 저녁 때 아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보고 강의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중 간 마찰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은 내션 투 내션이 아니라 피보 스테이트 대 피보 스테이트다. 그런 측면에서는 축의의 전쟁이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축과 관련돼서 기존에 갖고 있는 G7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서양 동맹을 통해서 유럽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원되는 상태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면서 구체화됐던 것이 물론 일본에서 선연됐습니다는 뭡니까? 바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죠. 소위 그 EPEF죠. EPEF가 이렇게 해서 경제 동맹관이 이렇게 되는 측면이다. 타겟은 중국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우카라이 사태에서 이렇게 보듯 과거 문재인 정보처럼 안보와 경제가 분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미 경증이다. 이건 얘기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도 세계적으로 보면 안보와 경제를 좀 이렇게 통합시켜서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대립감 관계를 군사적 측면에서 고스란히 전략을 수정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터가 바로 뭐냐 신전략 개념을 구상해서 대북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런 용어들은 다 아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CVID 개념으로 대북한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표현은 좀 국민의 정부니까 굉장히 쓰기를 싫어하시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도하는 새 정부 보면 과거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좀 다른 태도가 보죠. 예를 들어서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서 나오면 전략회의는 하죠. 안보 대체. 그런데 말뿐이 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면 사실은 비행 미사일을 이렇게 8발 쏘면 똑같이 8발 쏜다든가. 핵실험 앞서서 초기 비용을 우리가 먼저 한다든가 하는 쪽이 바로 CVID의 아이디어 같은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 북한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렇게 보셨됐습니다. 그만큼 홍콩과 관련된 미증감 마찰이 경제 압무가 통합되면서 다양하게 지금 전략 변화가 나온다. 증시적 측면에서 이런 것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셨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찰이 지속되면 홍콩 입장에서도 참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떠나는 기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홍콩 경제 특징은 자유무역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상 특혜 조치를 갖고 있는 이런 조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본토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 본토가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서 홍콩에 투자하려면 자본이든 기업이든 하면 거기에 특혜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3년 동안 보관법 실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특혜를 제거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다 홍콩 경제 특징상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대 공성화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 자본들은 홍콩을 떠나는 핵스틱 문제, 홍콩 플러스 XT에 포함해서 핵스틱 문제라는 표현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철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한국 기업은 한국으로 들어온다든가 다른 쪽에 한국으로 들어온 리쇼링. 미국 기업은 미국 본구라는 리쇼링. 또 한국이라든가 미국 쪽에 갈 수 없으면 옆쪽으로 가는 그러나 우호적인 국가로 가는 니어시어링 내딘 프렌드 쇼링이라고 있습니다. 프렌드 쇼링이라고 친구 프렌드 쇼링이라고 해서 이런 쪽으로 이런 흐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 시민들 많이 떠나갑니다. 지금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지금 영국으로 많이 떠나가서. 우리가 보면 자금도 떠나가고 기업도 떠나가고 결과적으로 저기 나오는 것처럼 국민도 떠나간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걸 포토벌 측면에서 홍콩에 들어가는 자금과 유출 자금의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는 게 보안법 통계이거든요. 보안법 통계는 홍콩에 들어오는 자금의 유입 대비해서 유출이 4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엄청 빠르네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홍콩에서 보면 중국의 중국 본토의 예금이 많고 있고 있는데요. 물론 시진핑 정부가 이렇게 환수 조치에 따라서 중국의 본토의 은행으로 이전시키는 거에 있습니다. 원래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가면 거기에 규제하면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생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싱가포르의 비고지자 예금 주로 홍콩에서 이탈된 이런 예금들이 굉장히 보안법 주지율에 7배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에 진출해 있는 증권사를 비롯해서 이런 것은 사실상 이전 정부의 그렇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자세가 이렇게 미흡한 관계로 해서 가장 아주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이 문제는 큰 후유증으로 되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여러 가지 경제 강렬이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콩에 진출해 있던 금융 사례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홍콩의 중국의 예속 정도에 따라서 특혜가 없는 정체에서 이것을 순조롭게 한국으로 유출시킬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프렌드 쇼오리이든가 니오 쇼오리이든가 순조롭게 하실까. 이것도 새로운 과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것은 그동안 홍콩 경제도 사실 많이 무너졌지만 중국 경제 상황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것이 결국 홍콩 경제가 이 조그만 경제다 생각하면 거기 이렇게 통제하면 중국 경제 본토는 영향을 안 받느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 수출할 때 수출 금액 중에 홍콩을 통해서 간접 지역으로 하는 비중이 더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홍콩을 막아버리면 간접 무역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사실 그 이후에 홍콩에서 실시하는 통제 문제를 중국의 내부에서도 같이 통제를 해야죠. 왜냐 통제권에서는 레벨 프레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 전략도 하고 산불 정책도 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내용을 잠시 좀 말씀드리면 작년 3월 때의 전위대를 통해서 수출 주도의 성장에서 내수 쪽으로 간다. 통제권은 해외 쪽보다는 내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내수의 지위에 여기 나왔으면 쌍순환 전략이라든가 가치사수를 중국으로 두는 홍색 공급만 전략 이런 쪽으로 됐죠. 그래서 성장 전략을 내수 쪽으로 통제권이 강한 상태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이런 쪽으로 바뀐 상태에서 시진핑 정부의 개인,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 야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했죠. 그게 산불 정책이다. 반 시진핑 정의 불법 작업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가상화폐 거래거든요. 전면 통제, 사상 통제. 그래서 미국의 유학이라든가 미국의 정보 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사실 사상 통제에 함께 오늘 알리바마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미국과 같이 화해라든가 같이 그러면 뭐냐. 정보가 바로 나가? 그러면 뭐냐. 시진핑의 통제력이 약화된다 해서 빅테크 규제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이 맞물려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홍콩 경제 안전과 함께 중국 경제 같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정PD께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작년 1, 4분기 18.3%. 1년 후가 지금 상태에서는 지난 1분기가 4.8%. 지금 2분기가 7월 중순경에 발표하였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2% 밑으로 보는 건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겠고요. 1.2%까지 보는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위투자정권의 박상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0% 밑으로 추정할 것이다. 이런 쪽에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러면 스태그네이션이다. 그런데 물가는 어떠냐. 소비자 물가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보지 않겠습니다. 2월 달에 0%, 3월 달에 1%, 그다음에 4월 달 2%. 갤러핑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갤러핑으로 올라가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저희 경기 침체오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의 축출설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한 것은 스태그네이션의 소득 감소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질소득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회적 국가라고 하더라도 어? 시진핑, 시황제결 거기에서 박수를 치겠느냐 인민들이 박수를 안 치는 거죠. 그래서 반성이 제기된 상태에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를 통과하고 있는 럭커창, 리커창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진핑을 옹호하는 거냐. 아니면 시진핑을 약화시키는 거냐 하는 쪽에서 그런 쪽의 의문을 결롤을 내지 않고 던졌습니다는 결과적으로는 시진핑의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대목에 있어서는 올해 공산당 형태를 통해서 등서평가, 모택동을 뛰어넘는 이런 개인적으로 장기 집권이라든가 어떤 지의사항에서 보면 시황제결으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라는 꿈을 꾸는데요. 그런 대목이 전부 뭐냐.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약에 제성원 마신다는 홍앤크라 하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안 가만히 있는 거죠. 모은 거라도 해야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오는 것이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중국이라든가 중국 경기부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새로운 경기부양책 그것도 시진핑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공약이나 정책들이 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중국 경제가 왜 안 좋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반대로 발현시켜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중국 경기의 부양책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았을 때 홍행권 끝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대출금리이나 인하 각종 금리 냈죠. 그런데 경기부양에는 효과가 적죠. 왜냐하면 계획 경제에서 대출금리 인하하는 것은 시장 경제가 활성화돼 효과가 되는데 통제하니까 결국은 대출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된 거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중국 인민을 통해서 대출금리 인하가 경기부양 효과에 아무런 효과가 적은 상태에서 경기만 추락됐다. 이런 가정에서 본질적으로 자기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통제력을 강화했던 문제가 경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걸 푸는 데 지금 되고 있다. 그런 것이 지금에 나오는 빅테크라든가 이런 쪽의 규제라든가 이런 측면을 푸는 조치라든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사상통제 관련해서 게임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규제했습니다. 정신을 허물어뜨린다 하는 정도로 규제했는데 이것도 지금 푸는 겁니다.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달부터 경제봉쇄 조치도 더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사이드에서 우리가 사회적과에 있어서 쉽게 어렵습니다라는 감세 정책도 하고요. 이런 것이 결부가 돼서 저 그림대로 어그레이트 서프라이 커브 천국국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성장률도 높이고 물가도 올라가는 것을 내준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새로운 경기방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와는 다르게 중국 증시는 좀 유망할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증시적 측면에서는 저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렇게 문제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이 새로운 경기방책을 하면 3분기서부터는 기조효과 함께 성장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2분기에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점이 통과한 주식을 가죠.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마지막 대목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상해 지수가 4월 26일 이후에 지금 상해 지수가 어제까지 13% 올라갔습니다. 오늘 뉴욕시장에서 알리바마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것을 정강은 캐스터께서 전해주셨다는 그게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점에 나오지수록 몇 프로 떨어졌느냐. 6% 떨어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중국의 경기방책 그리고 한국에서 증시가 어렵고 미국 증시가 어려운 과정에서 곤욕을 다하고 있는 서학개미와 동학개미들이 하나의 돌파구를 중국 쪽에서 찾지 않겠냐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